KCR 뉴질랜드 뉴스 AT의 쉐인 앨리슨 대표는 어제 아침 브리토 마트 역사에 90에서 95%의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했다고 말하며 마스크 착용을 잊은 고객들에게는 AT 직원들과 경찰들이 마스크를 나눠줬습니다. 경찰도 시행 첫날인 어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주면서 단속보다는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염병 전문학자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오클랜드 마스크 의무 조치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환승장, 역사, 그리고 공항터미널 탑승 대기 장소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의 의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퍼마켓에 대한 조사 후 사람들이 과일과 야채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홀티컬처 뉴질랜드가 밝혔습니다. 과일, 야채 재배단체는 슈퍼마켓이 재부 비용에 맞는 가격을 항상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지난 총선 공약인 상업위원회의 시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의 경험이지만 슈퍼마켓이 어떻게 제품을 조달하는가도 조사할 것입니다. 홀티컬처 뉴질랜드 마이크 체프만 대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재배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일, 야채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기대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식료품협의회 캐서린 리치 대표가 과일, 야채 재배자들은 슈퍼마켓이 부과하는 가격과 그 외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고 불평을 하면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제품이 사라지는 슈퍼마켓 횡포에 이어진 발언입니다. 체프만 대표는 슈퍼마켓과의 모든 거래가 투명하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과일, 야채의 저렴한 가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일, 야채 재배업자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하는 제품에 대해 슈퍼마켓이 지불하는 가격으로 봤지만 이번 조사로 가격에 대한 투명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엔젯 은행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8개 지점과 내년 중반 30개 이상의 지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은 돌아오지 않는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약 4분의 3의 고객들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은행일을 보며 물리적인 지점은 더 이상 고객들에게 매력이지 않다고 비엔젯의 포울 카터 선임 고객 담당 국장은 말했습니다. 또한 코비드-19이 이러한 고객들의 디지털 은행 업무 처리를 가속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엔젯은 고객센터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 100개의 지점, 400개의 ATM, 3개의 이동 운행을 운영합니다. 12월 24일 폐쇄하는 8개 지점은 커튼이 플레이스, 글리어톤, 마누레와, 모스길, 마운트 망가누이, 파쿠랑아, 파파토에토에, 페토니입니다. 네모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대규모의 피싱 사기 사건 신고를 수백 통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기 사건으로 해외보송 전문 업체인 UPS를 이용해 택배 배달이 도착했지만 세관에서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메시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2, 3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이 결제를 위해 클릭하면 아마존의 특별 할인 사인트로 연결되면서 개인 정보와 카드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로또의 이름으로 이용해 사기성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하고 있다고 네모부는 밝혔습니다. 네모부의 관계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액수의 금정적 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만일 피해를 받았을 경우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웰링턴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안내견에 파스포트와 증명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승차 거부를 당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내견인 가이드독들은 법적으로 시각장애인과 함께 모든 대충 교통수단을 탑승할 수 있으며 또한 병원과 상점 식당들과 같은 공공장소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푸들종 안내견과 같이 버스를 타려다가 승차 거부가 됐으며 그래서 가이드독의 증명서를 제시했지만 탑승이 거절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이드독으로는 레브라도종이 가장 많지만 개털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 푸들종이 안내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시각장애인 보호협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푸들종의 개가 안내견인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도 가이드독 증명서를 제시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만 이번 사례는 아직도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상황이라고 블라인드 로우 비전 뉴질랜드 측은 말했습니다. 블라인드 로우 비전 뉴질랜드는 웰링턴 시티 카운슬과 버스 운행을 맡고 있는 맷링크사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과 배려를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9원 3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7원 0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1원 70전입니다.